안녕하세요. 이번엔 쇼미더머니에 참가하게 된 최성훈이고 무반주로 랩 시작하겠습니다. 그저기는 방법밖에 없다면 기꺼이 받들어 내 가사들은 unrealistic 많은 사람들이 내 노래들을 just plastic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두 핑을 던져대면 내 맘은 다트겠지 SP 내 태명을 따지 내 이름 매일을 이길 거리를 나로 짓거리는 거리로 만들거에 습한 버리는 이유는 돈 버리를 벌어들이기 위함 벗다 벌어들이기로만 또 아니지 many other reasons 존재 남들과는 다른가 바른 길을 택했고 바른 길이 못 알아는 결론 다이네버스